안녕하세요. 리아 다리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채널 저작권에 일치 동영상이 뜬 적이 있나요? 우선 다른 사람이 내 동영상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신청곡을 받아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씩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와요.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저작권자도 있고 이렇게 수익을 공유하자는 저작권자도 있습니다. 무조건 수익을 공유하는 게 아니고 그 구간을 이렇게 삭제하시거나 음소거를 할 수 있는데요. 노래만 음소거가 되는 거는 안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노래를 바꿀 때는 유튜브 음악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길이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이에 맞는 음악을 찾아서 덮어주는 겁니다. 유튜브 음악 목록에서 미리 들으셔도 되고 미리 보기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작업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편집기로 그 부분을 아예 삭제해버립니다. 이게 자르기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어려웠거든요. 제가 하는 걸 보시면 쉽게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한 영상에 여러 저작권이 걸렸을 때 한 번에 부분 삭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했을 때는 한 곡씩밖에 작업이 안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기다리고 또 하고 기다리고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부는 수익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너무 안 나서 시간이 흐르고 그 부분을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수익 공유가 되는 거예요. 다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일치 동영상이 뜨거든요. 이거를 신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제 보관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치 동영상에 있었던 영상들은 다 사라지고 보관 항목에 그 영상들이 들어있고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연속 세그먼트입니다. 이게 뜨면 좋은 게 뭐냐면 시청자들이 이제 집중해서 제 영상을 봤다는 거거든요. 유튜브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영상들이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올리고 기다리는 이유는 한 번씩 이렇게 조회수가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어떤 영상이 올라갈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분석에서 보시면 되고 실시간 조회수를 수시로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래된 영상인데 조회수가 갑자기 높아졌다? 그런 게 딱 눈에 띄실 겁니다. 저도 지금 편집을 하면서 한 번 분석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쇼트 영상 하나가 4월 달에 올린 게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그래프가 상승하고 있어요. 제가 실험으로 쇼트 영상을 최근에 많이 올려봤는데요.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유튜브가 노출을 시켜줘서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그래서 조회수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쇼트 영상이라서 그렇게 수익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조회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날 수밖에 없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은 에스크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익 공유를 하고 있다가 그게 싫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했는데도 수익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제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제기를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제기를 했을 때 저작권자가 빨리 그거를 수리하면 좋지만 빨리 처리를 하지 못하면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 수익 창출이 보류가 된다고 하는 말이 수익 창출은 되는데 그걸 지급을 받지를 못하고 나중에 받는 거죠. 확인한 다음에 이 제기하는 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데 처음 했을 때는 내가 뭘 잘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부분을 삭제를 했는데도 수익 공유가 되고 있어서 용기 내서 한번 이 제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글로 다 썼거든요. 서명까지도 제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영어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작권자가 대부분이 외국 사람이라서 그런데 이미 돼버렸고 수정도 안 되고 그냥 무작정 한 달을 기다렸죠.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서야 만들게 된 겁니다. 체크박스에 다 체크를 하셔야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리미는 이 제기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래 걸리고 수익이 일단 보류가 된다는 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수익 공유를 없애는 방법은 계속 그 주장하는 부분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 부분을 절대 못 지우겠다 하시면 이의 제기를 하시면 되는데 저작권자가 이의 제기를 거부하면 다시 수익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음소거나 유튜브 음악을 바꾸거나 구간 자르기를 클릭해도 도구를 열 수 없다고 떠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맨 아래에 항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또 고민을 했죠. 항소를 할 때도 영어로 해야 되나? 그러면 이거가 너무 복잡한데? 라고 어차피 뭐 애드센스에서 가져오면 되니까요. 정보는 그보다 항소라는 말이 너무 겁이 나서 혹시나 채널이 날라갈까 봐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이의 제기한 것 중에서는 한글로 써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안 된 거는 편집계에 가서 수익 공유되는 부분을 솔직히 저작권 벌리지도 않았지만 그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신혼식으로 옆에 해당 뺏 투 주 뺏 보 저거 아 방 입고 왔네 방 입고 왔어 아 진짜 내가 왜 안 온다 엄마 우리야 아니 쓰면 내가 ㅅㅂ 꺼진다 맞아요 욕심을 내서 노래 꺼주시 커피 한잔 타고 싶으신 분 타시면 되고요 물 한잔 드시고 물 한잔 드시면 되죠 왜 그때 결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 이거 잘 불러서 저작권 걸릴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실력 썼는데 혹시 이 발음 좋지 않나요 맞아요 혹시 병아 문제가 아니요 맨날 안할 것 같아요 그런 걸 놓네 쉽게 해요 발음도 안해 으이이이이이이이이하 아